Q. 에이플리프의 유니티 잠깐 기다리래요 가자! 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텀이 난 김에 원래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인사드립니다 인사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키패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 이렇게 귀중한 정성들을 서다주셔서 이쪽에 다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신 만큼 뭐랄까 이만 온거면 재밌게 놀다 가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들 많이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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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